이 준자 여사님. 안녕 뭐하다. 왜 안 나오냐. 저 여기 있어요. 근데 서울말도 한 번 해달래. 서울말 할 줄 아세요? 그러세요. 서울말이야. 이 준자 여사님 욕해주세요. 욕해주세요? 철목반 하나도 몹시 없다. 우리 밭에 와가지고 막 채워놓고 담아내기는 좀 숨가시면 되거든. 백년손님 몹시 보여달래. 백년손님 이거 보여줘야지. 죽으라고 죽으라고 시원 됐어. 백년손님. 그렇게 해줘야지 해달라고. 그거보다 자네가 둘이 똑같아. 독도는 우리 땅인데 자꾸 일본 애들이 자기네 땅이라니까 일본 욕 좀 해달래. X같은 놈들 X 안한다. 독도 왜 치다 이거. 못된 놈들 같은데. X같은 놈들 X 안다. 상담해 주시나요? 문자 왔다. 당근이죠?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. 이 대화도 대화도. 남친이랑 사귄 지 일주일 됐는데 남친이 1박 2일로 여행가져요. 어떻게 해요? 하. 솔로몬의 선택. 생인 중에 일주일 됐는데 하지 말고 가면 몸티 뺏기고 못 뺏기고 다 뺏기고 같이 놔라. 아 시원하네. 기분이 자면 안 되고. 그날로? 1박 2일은 안 되고 1박 2일 가도 손만 잡고 져면 되잖아. 손잡을 때 깨물 뜯었다 아나. 그런 게 말 왜 믿노? 그래요? 그래. 네 지랄 일주일 사기 가지고 무슨 여행가져 한다고 따라가노. 네 오빠를 사랑한다는데. 사X도 오빠가 써봐. 내가 무슨 사랑한다. 야 저 한 평생 데리고 사는 오십 년이 넘은 게 사도 육십 년 가까이 살아도 저거를 다 못 믿는다고 남자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. 돌아오세요. 돌아오세요. 흥 masturb. 할머니 몇 살이세요? 질문 좀 받아주세요 할머니 왜 나이 뭐 뭐 할래. 영감 얻아줄래. 회장님은 재혼 안 하세요? 미쳤마저다. 영감 하나 얻어 돌려 해라 그러면. 어허허허허허허허 내가 마흔 다섯세여 영감을 갔니더 그러니깐.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이네. 회장님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? 뭐요? 회장님이 좋아하는 남자. 인상이 어떤 영감을 좋아하냐? 아무게 좋아한게 없다는 애. 한 명인데 왔다 구덩발라 최고지 보니까. 아 여기 나왔다. 회장님 우리 할아버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? 동갑이고 동양이래요 이쪽 어디 사나 보다 한 번 만나보실까요. 진지한 질문이 있대 관상은 진짜 잘생겼는데 스물아홉에 모태솔러 뭐 고장겠다. 고장이면 한 번도 사겨본 적이 없지. 자기는 전혀가 아니라던데. 전혀 좋지 않게도 좋는다 안 좋는다 쉬운 일 해봤다는가. 아 쉬운 일 해봤다는가. 쉬운 일 해봤는데. 솔직히 봐라 내가 어제 말 모자랄 편이네. 또 고민 들어왔다 신혼 초인데 남편이 자꾸 외박을 한대 어떻게 해요. 그걸 내뿜어라. 신혼 초에 외박을 내뿜고 뒤로 사람 많아 그거. 그건 바람적이다. 그건 안될지. 아니 뭐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겠죠. 그걸 나야야 이즈감치 내뿜어라 이건 안된다 그거는.